깊이 고민하지 않은 사고체계에 기반한 의사결정은 투기입니다. 가격의 흐름에만 의지하거나 충분한 분석 없이 막연히 낙관적인 전망에만 의존한 매매는 당연히 투기입니다. 한편 충분히 분석하여 유리한 확률이라고 판단하였더라도 여기에 전 재산을 투자하여 혹여라도 손실이 날 경우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면 그것도 투기입니다. 진정한 투자란 개별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과 가치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가치와 가격이 작동하는 방식 안전마진과 분산투자 등의 전반적인 의사결정체계를 반영한 철저한 분석에 기반하여 투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홍진채님이 지으신 거인의 업계입니다. 홍진채님은 라쿤 자산운용을 설립하셔서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시고요. 주식투자 고수로 널리 알려지신 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시장에서 상위 10% 이내에 들기 위해서는 시장을 추종하는 ETF에 장기 투자하면 된다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주식투자를 공부할 필요도 없고 시세의 등락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장을 쫓아가려고 이 고생을 하면서 주식투자를 공부하고 실제 투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 나는 시장을 이기겠다. 주식 시장에서 20에서 30% 이상의 수익률을 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을 그 이후에 이 책에서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이 시장을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감탄을 하면서 읽기는 정말 오랜만인데요. 그동안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부수면서 이게 바로 고수들의 투자법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한 내용이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부 거인의 역계 5장 어서오게 인간 중요한 건 사고 체계입니다. 돈을 버는 즉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패턴은 생각보다 아주 희귀합니다. 기업은 무엇이고 주식은 무엇이며 투자자는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경험과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서 유의미한 패턴을 찾아내고 어떤 이유로 그 패턴이 작동했으며 어떤 이유로 앞으로 작동할 거라 믿는지 작동하지 못하는 조건은 무엇인지 그 작동에 필요한 인풋은 어떤 종류이며 나는 그 인풋을 확보하고 있는지 패턴이 작동하지 않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등을 숙고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고 체계를 갖추고 계속 다듬어 나가는 것이 지속 가능한 성과를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우리가 대가들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의 매매를 추종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의 사고 체계로부터 무언가를 배워서 나만의 사고 체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함입니다. 더 레슨을 쓴 펀드매니저 스콧 채프먼은 거의 모든 직업적 활동에서 젊은이가 발전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바로 자신의 활동 분야에서 이미 성공을 증명한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거장의 발자취를 따라서 차근차근 실력을 키워보는 건 훌륭한 접근법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꽤 많은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세 가지 문제를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1. 누가 뛰어난 투자자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2. 그 사람이 당신에게 굳이 노하우를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3. 그 투자법을 복제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워렌 버펫, 필리피저, 피터 린치의 방법이 분명히 수익을 내는 방법인 줄 알지만 단순히 따라하려고 노력해서는 좋은 수익이 나지 않잖아요. 즉 기본 능력과 환경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앞에서 제시한 세 가지 조건을 하나씩 적용해봅시다. 그래서 두 번째 허들까지 통과한 투자자, 즉 실제 훌륭한 성과를 냈으면서도 후학들이 참고하기에 풍부한 자료를 남긴 사람들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앞으로 소개할 투자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벤저민 그레이엄, 워렌 버핏, 피터 린치, 필리피셔, 조지 소로스, 앙드레 코스톨라니 등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허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저들이 무언가를 알려준다고 한들 내가 그걸 배울 영향이 될까요? 이 책에서는 벤저민 그레이엄, 워렌 버핏, 피터 린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신데요. 이 세 분 다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고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완전히 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배울 점이 없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이 세 사람은 각자 다른 길을 걸었으면서도 지적으로 상당히 유사한 사고 체계를 공유합니다. 세 사람은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사용할 수 있는 자원도 서로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 간의 투자법에는 유사성이 있고 검증된 훌륭한 성과를 냈습니다.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문헌도 워낙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고 체계를 재정립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사고 체계를 살펴보는 것이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로서 당연한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지만 결국은 각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각자의 원칙을 쌓아 나가야 합니다. 투자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나만의 경험과 의사결정 체계를 쌓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면 대가들이 발자치는 분명 아주 밝은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현대적 투자 기법을 정립하고 무수히 많은 투자 대가들에게 영향을 미친 벤저민 그레이엄의 투자 교훈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목차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책은 그레이엄, 버핏, 린치 3명의 투자 과장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레이엄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중요한 것은 레슨 1, 주식은 사업에 대한 소유권, 레슨 2, 미스터마켓, 레슨 3, 안전마진입니다. 썸네일에서 이야기한 세 가지 원칙이 이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5의 1은 가치주에 대한 오해, 5의 2는 가격은 가치에 수렴한다는 오해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요. 거의 저의 고정관념을 박살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5의 1, 5의 2를 살펴볼 건데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까 정말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지혜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6. 그레이엄, 여전히 너무나 저평가된 성과를 보자. 벤저민 그레이엄의 수익률을 검색해보면 20년간 연 20%가량의 수익률을 올렸다. 당시 비교지수는 연 12% 수준이었고 그레이엄은 연 10% 정도의 초과 수익을 거두었다 정도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의 내용에 나오는데요. 운용보수 뺀 것까지 합치면 거의 연 30%가량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가? 10년 넘는 기간 동안 초과 수익을 내기는 엄청나게 어렵다고 앞서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레이엄의 사고 체계를 공유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 정도 성과를 달성한 사람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수익률은 표 6-2와 같습니다. 월터 슐로즈, 워렌 버핏, 찰리 멍거 등 여러분들이 있는데요. 거의 15-25% 사이의 수익률을 올리신 것입니다. 즉,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레이엄의 투자 방법을 배워서 뛰어난 수익률을 낼 수 있었으니까 우리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법빛은 1995년 연차 총회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현명한 투자자에서 그레이엄은 중요한 개념 3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주식은 기업의 일부로 보아야 하고 시장을 보는 적절한 관점을 유지해야 하며 적정 안전 마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그레이엄 투자 체계의 정수일 가능성이 크죠. 하나씩 살펴봅시다. 레슨 1. 주식은 사업에 대한 소유권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에 법빛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식이 기업의 일부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주식을 대하는 태도는 다릅니다. 주식은 분단위로 가격이 형성되며 언제든 매매할 수 있어서 사람들은 매 순간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1949년 벤저민 그레이엄이 내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식은 차트에 따라 가격이 오르내리는 종이쪼가리가 아니라 기업의 일부라고 말이죠. 주식은 사업에 대한 소유권입니다. 주식을 소유한다 함은 사업자에게 그냥 돈을 갖다 바치고 모든 이해당사자 중에서 가장 나중에 돌려받겠다는 선언입니다. 기업의 자기자본을 잘게 쪼갠 증권이 주식이고 따라서 주식은 미래에 늘어날 자기자본만큼의 가치를 지닙니다. 자기자본이 많이 늘어나려면 경영진이 사업을 잘해야 하니까 경영진의 역량이 중요하고 또한 그 역량을 나를 위해 쓰지 않으면 회사가 아무리 돈을 벌어봤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진의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요소가 주식의 가치를 형성합니다. 그레이엄 사고체계의 핵심은 가치 기반 사고입니다. 주식은 사업을 대변하고 사업은 고유의 가치를 지닙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 사업을 얼마의 가격이면 만족스럽게 매각할 수 있을지 타인이 사업을 인수한다면 얼마의 가격에 만족스럽게 인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주식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주식의 가격은 그저 사는 쪽이 급하게 사면 오르고 파는 쪽이 급하게 팔면 떨어질 뿐입니다. 이때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가격의 움직임 자체, 그 가격을 이끄는 수급 주체들, 누가 무슨 생각으로 사고 파는지 등을 잘 관찰해야겠지요. 힘 있는 세력에 빨리 붙어서 나보다 더 늦게 따라오는 사람에게 더 비싼 값의 내 물량을 떠넘기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게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법을 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식이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가격 변동은 내가 그 물건을 싸게 사거나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일 뿐입니다. 1만원짜리 티셔츠를 5천원에 팔고 있다면 기분 좋게 사서 입을 수 있겠죠. 만약 다음날 옷가게에 갔는데 같은 티셔츠를 4천원에 팔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분이 썩 좋진 않겠지만 원하면 하나를 더 살 수 있겠죠. 혹은 그 티셔츠가 2만원에 팔리고 있다면요. 더 살 마음은 싹 사라질 것입니다. 어쩌면 어제 산 티셔츠를 되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이게 정말 간단한 건데 주식을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가 어렵고요. 투자자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가치 기반 사고를 갖추지 못한 투자자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1만원짜리 티셔츠를 5천원에 샀다가도 다음날 이 티셔츠가 4천원에 팔리는 걸 보고 기겁해서 다시 집으로 뛰어가서 어제 산 티셔츠를 4천원에 팔아버립니다. 반대로 오늘 2만원에 팔리고 있다면 필요하지도 않은 티셔츠를 하나를 더 사버리기도 합니다. 그러고는 내일 티셔츠 가격이 어떻게 될지 전전긍긍합니다. 가치 기반 사고를 하지 않는 투자자는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언제나 불안합니다. 시세 변화를 면밀히 살피고 재빠르게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게 참 쉽지 않아서 삶이 피폐해집니다. 그림 6-1과 같은 나날을 보냅니다. 가치 기반 사고가 없는 투자자의 일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의 과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가치를 염두에 두고 의사결정을 하면 그림 6-2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시장의 가격 변동에 평온해집니다. 매일매일 거시경제에서 새로운 이슈가 터지고 내 주식의 가격도 출렁이지만 우리는 그 주식의 이면에 기업이 있고 기업의 직원들이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가격은 그저 가격일 뿐이죠. 가치 기반 사고를 하는 투자자는 그림 6-2입니다. 제가 주식 투자 실력은 늘지 않았지만 가치 기반 사고는 정립이 된 것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런 상황을 버핏은 그의 방식으로 재치있게 표현합니다. 어떤 자산의 가격이 최근 상승했다는 이유로 그 자산을 사서는 절대 안됩니다. 경기는 점수판만 쳐다보는 선수들이 아니라 시합에 집중하는 선수들이 승리합니다. 주가를 보지 않고서도 주말을 즐겁게 보낼 수 있다면 평일에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현명한 투자자 8장에서 그레이엄은 초과 수익의 원천 두 가지를 시점 선택과 가격 선택이라고 합니다. 시점 선택이란 오를 타이밍이 되었다 싶을 때 샀다가 하락할 시기가 되었다 싶을 때 파는 방법입니다. 가격 선택이란 적정 가격보다 낮다 싶으면 매수하고 높다 싶으면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레이엄은 시점 선택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명한 투자자는 가격 선택만으로도 만족스러운 실적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시점 선택에 공을 들이지 말고 적정한 가격대를 파악하는 데 에너지를 쏟는 것이 좋습니다. 현명한 투자자의 마지막 장인 20장에서 그레이엄은 가장 사업처럼 하는 투자가 가장 현명한 투자라고 요약하며 책을 마무리했는데요. 그가 제시하는 사업의 첫 번째 원칙은 자신이 다루는 상품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주식을 사고 팔 때에도 얼마의 가격에 사는 것이 이익이고 얼마의 가격에 팔아야 손해를 보지 않는지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레이엄의 두 번째 사업 원칙은 대리인에게 일을 맡길 수 있는 조건입니다. 대리인의 실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독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유능하고 정직하다고 믿을 근거가 확실해야 합니다. 투자를 하는 것은 경영진을 뽑아서 내 돈을 굴리라고 맡기는 일입니다. 내가 그 사업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내 돈을 맡기면 이 경영진이 내놓은 성과를 제대로 분석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인지 앞으로도 계속 믿고 맡겨도 될 사람인지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식이라는 자산을 다룰 때에 주식은 사업의 일부라는 개념을 무시한다면 이는 마치 포커판에서 패를 보지 않고 베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나 지금이나 주식을 매일 가격이 변하는 종이쪼가리로 취급하고 매매하는 투자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식은 사업의 일부라는 개념은 뻔하고 당연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나 뻔하고 당연한 사실을 너무나 당연한 듯 무시해서 수많은 사람이 낭패를 본다는 점입니다. 레슨 2. 미스터 마켓 가장 사업처럼 하는 투자가 가장 현명한 투자다. 내가 다루는 물건이 얼마짜리인지 알아야 이윤을 남길 수 있고 사람을 믿고 쓸 수도 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얼마짜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얼마짜리인지를 알 수 있다면 가격은 왜 그리 심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나요? 주식은 분명히 가치를 지닙니다. 그러나 그 가치가 얼마인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하나의 값으로 계산해낼 수는 없습니다. 시장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주식의 가치가 아예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가치가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 간에도 그 가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제각각 생각이 다릅니다. 주식의 가치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게 딱 얼마짜리라고 누군가 정해주는 게 아니다 보니 가격은 매분 매초 크게 흔들립니다. 버핏은 그레이엄의 두 번째 가르침으로 시장을 보는 적절한 관점을 꼽았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것은 훌륭한 사업체를 소유하여 그 사업의 과실을 나눠 갖는 일입니다. 시장이란 내가 어떤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매각할 일이 있을 때 잠깐 들르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위험이란 가격의 변동폭, 즉 변동성으로 측정할 것입니다. 그레이엄의 관점에서 위험이란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분석을 하지 않아서 그 사업이 얼마짜리인지 자신만의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행할 때 발생합니다. 버핏의 1997년 발언을 볼까요? 변동성은 위험이 아닙니다. 사실은 변동성이 커질수록 시장에서 발생하는 실수도 증가할 터임으로 우리가 버는 돈도 더 많아질 것입니다. 진정한 투자자에게는 변동성이 커다란 이점이 됩니다. 변동성은 모든 투자자가 동일하게 겪는 현상이며 투자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지식과 사고 체계는 각 투자자마다 상황마다 다릅니다. 어느 정도는 통제할 수 있고 노력으로 싸울 수 있는 요소입니다. 시장은 내가 거래를 하고 싶을 때 잠깐 들르는 곳이고 시장에 들렀을 때 우리가 파악해야 할 건 시장이 제시하는 가격일 뿐입니다. 어제 대비, 한 달 전 대비, 내 매수 단가 대비 미스터 마켓이 제시하는 가격이 어떠한지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편한 가격,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불편한 가격이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레슨 3. 안전마진. 아무리 많은 정보를 습득한다고 하더라도 미래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정교한 툴로 가치를 계산한다 하더라도 그 공식에 들어가는 변수가 미래의 불확실성을 전제로 한 주관적인 값이라면 그 결과 값은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가치를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없다는 이야기에 실망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어쩌겠습니까? 세상이 그런 것을. 그레이엄의 세 번째 가르침, 안전마진은 세상의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그레이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전한 투자의 비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안전마진이라는 좌우명이다. 안전마진은 지금까지 논의한 모든 투자 전략을 직간접적으로 이어주는 핵심 개념이다. 보통은 안전마진에 대해서 가능한 한 싸게 사라는 뜻이라고 해석합니다. 1만원짜리를 5천원에 사면 50% 싸게 사는 것이고 4천원에 사면 60% 싸게 사는 것입니다. 싸게 살수록 내가 손해볼 가능성은 작아지고 잠재적인 이익의 폭은 커지겠지요. 그림으로 그리면 그림 6-4와 같습니다. 즉 내재 가치가 있고 이것보다 가격이 낮으면 안전마진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너무 단순해 보입니다. 무작정 싸게 싸려고만 한다면 가격이 얼마가 되든 더 싸게 살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언제쯤 방아쇠를 당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다지 알려주는 게 없습니다. 30% 싸게 사면 좋은 건가요? 40%는요? 50%는요? 60% 싸게 사면 정말 안전한가요? 그리고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가격이 오를 때에는 주식을 더 살 수 없습니다. 어제 5천원이었는데 오늘 5,100원이 되었다면 어제보다 오늘 안전마진이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 사기가 굉장히 껄끄러워집니다. 그러다가 좋은 기회를 많이 놓칩니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내가 틀렸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적정 가격 대비 싸다고 생각해서 계속 샀는데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오류는 이 적정 가격 대비 안전마진이 있다고 샀는데 이 적정 가격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적정 가격을 하나의 가격으로 고정시켰기 때문이었더라고요. 싸게 사려고만 하다 보면 기회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을 발견하면 여기에 많은 돈을 투입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싼 건 싼 이유가 있죠. 만약에 내가 계산한 1만원이라는 가치가 잘못되었다면요. 사실 5천원이 적당한 가격인데 내가 뭔가를 잘못 생각해서 1만원이라고 생각한 거라면요. 우리가 안전마진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는 미래의 불확실성, 즉 내 예측이 틀릴 가능성 때문인데 내가 틀릴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원칙이 의사결정을 핵심으로 들어가는 건 매우 어색합니다. 단순히 싸게 산다라는 그림 6-4의 관점은 지나치게 한정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과점에서의 안전마진은 기대수익률과 동일합니다. 내재가치 대비 50%의 안전마진은 기대수익률 100%와 동일한 의미죠. 그럼 그냥 기대수익률이 높은 주식을 사라는 거잖아요. 그레이엄의 투자 원칙이 그렇게 단순할 리가 없습니다. 그레이엄이 묘사한 안전마진은 이와 같습니다. 채권에 투자할 경우 회사가 이자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냈다면 향후 회사의 실적이 악화되더라도 손실 가능성은 작습니다. 이자를 겨우 낼 정도의 이익을 내고 있다면 실적이 조금만 악화되어도 이자 지급에 문제가 생기겠지요. 이런 경우에 안전마진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주식의 안전마진도 이 개념을 차용합니다. 기업이 내는 초과수익이 배당으로 지급되거나 회사에 누적되어 재투자 이익이 다시 기업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면 안전마진이 있습니다. 기업이 초과수익을 낼 수 없거나 채권이자만도 못한 이익수익비율 즉 순이익 나누기 주가를 보여준다면 향후에 이익이 상당히 많이 늘어야 가격을 정당화할 수 있고 전망이 약간이라도 어긋나면 투자자는 손실을 봅니다. 안전마진은 기대수익률뿐만 아니라 실수에 대한 여유공간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림 6-5를 볼까요? 이 그림이 아주 중요한 그림입니다. 시나리오벌 적정 가격과 안전마진입니다. 어떤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미래의 다양한 경로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잘되고 있는 본업이 계속 유지될 수도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신사업이 대박이 날 수도 쫄딱 망할 수도 있습니다. 유가나 원재료 등 대외변수의 변화로 인하여 수익성이 훼손될 수도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분석한 기업에 대해서 그림 6-5처럼 4가지 시나리오를 썼다고 해봅시다.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른 적정 가격이 각 가로선입니다. 여기 그려진 가로선입니다. 시나리오 1은 적당히 괜찮은 경우, 시나리오 2는 뭔가가 조금 잘못되었을 경우, 시나리오 3은 일어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나쁜 시나리오, 시나리오 4는 같은 의미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즉 시나리오별로 가격대가 다 다릅니다. 1에서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손해의 폭은 그다지 크지 않고 적당히 괜찮은 경우만 되더라도 수익률이 상당합니다. 매력적인 가격대니까 주식을 사면 됩니다. 즉 1은 뭔가 잘못됐을 경우보다도 더 낮은 가격입니다. 2에서는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고, 시나리오 2가 발생했을 때의 손해보다는 시나리오 1에서의 이익이 더 많긴 합니다. 그러나 시나리오 3이 터졌을 때에는 좀 곤란합니다. 취향에 따라 비중을 줄일 수도 있고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더 사기에는 애매한 구간이죠. 즉 시나리오 2는 뭔가 잘못됐을 경우가 나오면 손해를 보고, 하지만 적당히 좋으면 이익을 볼 수 있는 가격입니다. 3에서는 이제 시나리오 1과 2를 비교해 보아도 썩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시나리오 4, 최상의 경우가 터져야 괜찮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때의 수익률이 시나리오 3, 최악의 경우의 손해율과 비슷합니다.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매력적이지 않으므로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즉 여기서는 이 가격이 좀 더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시나리오에서도 별로 이익을 못 보고, 뭔가 잘못되거나 아주 가장 나쁘면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4까지 왔다면 가치 측면에서는 더 기대할 게 없습니다. 다 파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도 세상일은 모르니까 라는 생각이 든다거나, 혹은 가끔은 도박하는 기분을 내고 싶다면 아주 최소한의 수량을 남겨놓을 수는 있겠지만요. 즉 4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의 적정 가격보다도 높아질 때입니다. 이때는 팔아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5는 주가가 고점을 찍고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덜 매력적입니다. 3번 구간과 별로 다를 바 없는데, 사람이란 고점 대비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군침을 흘리곤 합니다. 이럴 때 섣불리 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6 정도는 되어야 다시 한번 진입해 볼까 고려할 단계가 되었습니다. 보통 2단계까지 오면 1번 구간 대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시나리오별 가치평가를 다시 해야 합니다. 다시 평가해봐도 매력적으로 보인다면 자신 있게 사면 됩니다. 그레이엄은 사람들의 예측 능력은 한계가 있으므로 정확한 값이 아니라 범위로 가치를 평가하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체중을 몰라도 비만인지 아닌지 정도는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레이엄의 제자 버핏은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정밀하게 틀리는 것보다는 대략이라도 맞히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정확히 얼마짜리냐가 아닙니다. 얼마의 가격이면 마음이 편할 수 있느냐, 얼마의 가격이면 밤잠을 설치는가입니다. 안전 마진 개념은 분산 투자와도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그레이엄은 안전 마진이 있는 종목에 투자해도 개별 종목에서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안전 마진은 이익 가능성을 손실 가능성보다 높여줄 뿐이지 손실을 방지해주지는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의 게임에 전 재산을 걸면 안됩니다. 유리할 뿐이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건 아니니까요. 증권 분석에서는 손님에게 약간 유리하게 설정된 가상의 룰렛 게임을 예로 듭니다. 모든 숫자의 판돈을 똑같이 건다면 어떤 숫자가 나오든지 확실하게 적은 금액을 딸 것입니다. 이것은 적절한 투자 상황에서 건전한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를 운용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가 판돈을 모두 한 숫자에 건다면 그에게 약간 유리한 확률보다도 그가 선택한 숫자가 나올 확률이 훨씬 중요해질 것이다. 그는 분석 덕분에 행운을 잡을 확률이 약간 높아지기는 하지만 행운을 잡지 못할 때에는 분석이 무용지물이 된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즉 한 곳에 전 재산을 투자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의 핵심 사고 체계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1. 주식은 사업의 일부이다. 주식에는 가치가 있다. 2. 그 가치를 정확하게 계산해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가치를 신경 쓰지 않는 투자자가 많기 때문에 가격은 매번 왔다 갔다 한다. 내가 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했다 하면 시장의 변동성은 위험이 아니라 기회다. 3. 내가 아무리 가치를 잘 판단했더라도 시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다. 따라서 가능한 한 최악의 경우를 고려하여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여러 아이디어에 분산 투자해야 한다.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지성이나 비범한 통찰력, 내부 정보는 필요 없다. 필요한 것은 건전한 의사결정 원칙을 갖추고 감정이 그 원칙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지키는 능력이다. 지금까지 본 것이 우리가 벤저민 그레이엄에게서 배워야 할 세 가지 교훈, 즉 원칙이었습니다. 안전마진에 대한 개념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고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안전마진을 생각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었고요. 적정 가격이라는 것 자체도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범위로 잡아야 된다는 것도 상당히 저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수십 번 읽어서 자기 것으로 최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5의 1. 가치주. 가치투자는 저퍼, 저PBR 주식을 사야만 한다. 퍼가 높은 주식을 사는 건 가치투자 철학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라는 일군의 사람이 있는 반면 그 맞은편에는 가치투자는 고루한 철학이다. 미래의 성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제는 퍼가 아니라 PBR로 평가해야 된다 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 틀렸다고 합니다. 모든 문장이 다 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틀린지를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그레이엄이 성장 가능성이 큰 주식을 성장주라고 부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성장주에 투자할 때에는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고 한 것도 맞습니다. 그레이엄이 퍼, PBR 등의 가치평가 지표를 중요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투자자 1949년 초판에는 현명한 투자자라면 성장주를 고르는 데 집중해야 하며 그것만이 논리적인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개정판에서도 지불한 가격이 과도하지 않다면 이런 주식, 즉 성장주를 매수에 보유하는 것이 매력적인 것은 분명하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개정판에서도 성장주 투자 기법으로도 안전마진을 확실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단 보수적으로 추정한 미래 실적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한다면 말이다. 성장주에 대해 이렇게 정리합니다. 부지런히 연구하면서 노련하고도 현명하게 성장주 투자를 추구한다면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실적을 거둘 것이다. 따라서 두 가지 요건을 준수한다면 성장주 투자도 성공적인 투자 기법이 될 수 있다. 그 두 조건은 1. 조심스럽고 회의적인 시각으로 철저히 조사할 것. 2. 신중한 사업가가 비상장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하려고 할 때 치르는 가격과 비슷한 수준의 가격이어야 할 것 등입니다. 그레이엄은 미래의 성장에 기댄 투자가 위험하다는 걸 강조했을 뿐입니다. 현재의 숫자로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주로 막연한 미래의 측을 바탕으로 하는 투자는 위험하다. 그렇지만 실적을 근거로 냉정하게 계산한 가치만을 고수하는 투자도 어쩌면 똑같이 위험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버핏은 가치주와 성장주의 차이는 뚜렷하지 않다. 가치주와 성장률을 평가하는 방법은 다르지 않다라고 대답합니다. 가치와 성장의 대비는 논리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주식의 가치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가 할인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미래의 성장은 가치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성장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하면 그만큼 큰 가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기대를 수치화하여 가격과 비교하여 싼지 비싼지 판단할 수 있느냐입니다. 가치 있는 주식의 반대말은 가치 없는 주식이겠지요. 고성장주의 반대말은 저성장주일 테고요. 싼 주식의 반대말은 비싼 주식일 뿐입니다. 가치와 성장은 절대로 대비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즉 제가 썸네일에 같이 투자하지 말아라고 쓴 이유는 단순히 자산가치가 많거나 퍽값이 낮다고 해서 투자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공식에 의한 투자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는 투자기법은 그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엄이 제시한 여러 공식 중 성장주의 적정가 공식은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주의 적정 주가는 EPS 곱하기 가로열고 8.5 더하기 2 곱하기 기대성장률 허탈할 정도로 단순하지 않나요? 여기서 기대성장률은 향후 7에서 10년 동안 예상되는 EPS의 연평균 성장률입니다. 예를 들어 성장률이 10%라면 적정 퍼의 28.5배, 성장률이 20배라면 적정 퍼는 48.5배가 됩니다. 표로 나타내면 표 6-3과 같습니다. 그레이엄은 기업의 장래 성장에 대해서 아주 많이 고민했었고 가치평가에 성장을 어떻게 반영할지 진지하게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대의 사람들은 성장에 대한 그레이엄의 관점을 그저 성장은 불확실하니까 무시해라 정도로 이해하고 있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가치투자는 무작정 퍼의 절대값이 낮은 주식을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적정 퍼 대비 낮은 퍼의 주식을 사는 겁니다. 퍼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는 기대성장률이고 가격에 내재된 기대성장률 대비 내가 기대하는 성장률이 높은가 낮은가를 물으면 됩니다. 어떤 주식의 퍼가 25배라면 내재된 성장률, 시장에서 기대하는 성장률은 25-8.5 나누기 2는 8.25%입니다. 내가 이 기업을 분석한 결과 이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다면 퍼 25배는 싼 가격이고 아니라면 비싼 가격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그 주식이 싼지 안 싼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엄의 투자 인생에서 최대의 성과는 성장주에서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가이코라는 보험회사는 장기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일권했고 그레이엄은 이 주식에 거의 몰빵하다시피 하여 다른 어떤 투자에서보다 더 큰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가치주라는 용어는 머리에서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성장은 가치의 중요한 한 축일 따름입니다. 그리고 5의 2. 가격은 가치에 수렴한다 입니다. 여기가 진짜 중요한데요.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치기반 사고는 그레이엄의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 사고 체계를 투자에 실제로 활용할 때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가치기반 사고를 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의사결정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을 분석한다. 2. 내재가치를 계산한다. 3. 현재 가격과 비교하여 기대수익률을 구한다. 4. 산다. 5. 기다린다. 4에서 5로 넘어가는 가정이 왠지 두루뭉실합니다. 버핏은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달러 지폐를 50센트에 사는 게 투자라고 가치를 계산하고 싸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1달러짜리를 50센트에 사고 그걸로 끝인가요? 1달러를 팔아야 내가 돈을 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5센트에 팔리고 있는 걸 나중에 누가 왜 1달러에 사주는 거죠? 버핏의 비유에는 숨겨진 포인트가 있습니다. 1달러짜리 지폐를 50센트에 산다는 것입니다. 50센트를 주고 1달러짜리 지폐를 샀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이 지폐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폐니까요. 다른 재화와 교환하고자 할 때 다른 사람들이 1달러의 가치로 곧바로 인정해준다는 뜻입니다. 1달러짜리 지폐를 산다는 비유의 숨겨진 뜻은 남들이 1달러로 인정해줄 수 있는 자산을 그보다 싸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투자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답변은 보통 이루어집니다. 장기적으로 가격은 가치에 수렴합니다. 오렌 버핏은 1987년 버크셔 회사회의 주주서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장은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사업의 성과를 무시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이를 인정하게 됩니다. 벤이 말한 것처럼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인기 투표 기계지만 장기적으로는 체중계입니다. 아주 많이 인용되는 문장인데 그레이엄이 쓴 책에서는 이 문장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장은 체중계가 아님을 여러 번 강조하고 기업 가치는 하나의 값이 아니라 범위로 파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6-7 가격은 가치에 수렴한다는 그래프인데요.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는 이와 같은 그림을 그리고 매수에 나섭니다. 가치 기반 사고를 하는 투자자라면요. 생각해봅시다. 장기적으로 가격이 가치에 수렴한다면 지금의 수렴에 있지 않은 거죠. 10년 전 과거 시점에서 현재는 10년의 미래입니다. 그럼 지금은 가격이 가치에 수렴하여 변동성이 극히 줄어들어야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까? 즉 간단히 잠시만 생각해봐도 가격은 가치에 수렴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게 정답입니다. 가격이 고정되는 건 거래 정지가 되었을 뿐입니다. 즉 가격이 가치에 수렴해서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균액이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가치를 지나간다고 하는데요. 실제 주가는 전혀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현재 있는 지점이 중앙값보다 위인지 아래인지도 알 수 없고 중앙값보다 아래에 있다 한들 다음 값이 중앙값에 가까워질지 더 멀어질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건 평균액이가 아니라 랜덤워크라고 부릅니다. MIT 경영대학원의 앤드류로 교수는 체중계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체중계가 고장났다면 체중을 여러 번 잰다고 측정 결과가 정확해지진 않을 것입니다. 버핏의 인용구에서 결국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결국 때문에 수많은 투자자가 진흙탕에 빠지게 되는데요. 도대체 언제가 결국입니까? 1달러짜리를 50센트에 샀다 치고 1년 안에 1달러가 되면 수익률은 100%입니다. 10년 후에 1달러가 되면요. 수익률은 연간 7.18%입니다. 흔히들 가치 투자를 시장에 휩쓸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기다리면 되는 마음 편한 투자라고 묘사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마음 편한 투자입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연한상 수익률이 계속 감소하는데 말입니다. 가치 기반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거의 대부분은 시장은 비효율적이라고 답합니다. 뭐 좋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 효율적이지 않은 시장이 나중에 왜 효율적이 되나요? 1달러짜리를 1달러짜리로 인정해준다 함은 언젠가는 시장이 효율적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시장은 효율적이지 않다면서요. 그럼 지금도 비효율적이고 나중에도 비효율적이어야 하지요. 감사하게도 내가 주식을 살 때에는 시장이 비효율적이어서 나에게 저가 매수 기회를 주고 매수가 끝난 다음에는 또 감사하게도 시장이 정신을 차려서 효율적으로 가치를 가격에 반영해 주어서 내가 주식을 팔 수 있게 해준다는 가정입니까? 시장이 당신에게 왜 그렇게 친절해야 합니까?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격이 가치보다 싼 주식을 산다 해도 가격을 올려줄 트리거를 예측할 수 없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없다면 결국 돈을 벌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버핏의 인용구에서 우리가 실제로 주목해야 하는 포인트는 그 인용구의 바로 다음 문장입니다. 내재의 가치가 만족할 만한 속도로 성장하기만 한다면 그 사업의 성공이 시장으로부터 언제 인정받느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레이엄은 현명한 투자자 20장에서 재투자 이익에 의한 초과 수익의 증가가가 누적되어 기업가치 상승을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주식의 안전마진이라고 했습니다. 주식의 가치는 존재하지만 불확실합니다. 기업의 가치에는 미래의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치는 고정불변인 값이 아닙니다. 시간에 따라 계속 변화합니다. 가치가 미래에 지금보다 성장해 있다면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림 6-9를 봅시다. 즉 가치가 성장할 경우 가격과 가치를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이 그래프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1. 가격은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 2. 가격이 가치에서 멀어질수록 가치를 향해 다가가려는 압력을 크게 받는다. 어느 시점이건 가격이 가치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대충 근처를 맴돌 뿐입니다. 그런데 가치가 변해 있으면 가격이 맴돌게 되는 그 근처 지점 자체가 달라집니다. 1번 구간에서 가격이 AB 사이를 무작위로 왔다 갔다 한다면 2번 구간에서는 가격이 CD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즉 AB 사이와 CD 사이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어떤 시점에 시장이 효율적이라거나 비효율적이라거나 하는 가정을 넣지 않고도 가격이 위치하는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즉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림 6-10도 중요한데요. 가치가 성장할 경우 저평가 구간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운이 좋으면 우리는 A 가격에 주식을 사서 E 가격에 팔 수 있겠죠. 운이 나쁘면 분석을 잘못하여 F 가격에 주식을 사서 물릴 수도 있습니다. 가치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이건 그저 실패한 투자입니다. 그러나 가치가 성장한다면 F 시점에서는 가치 대비 높은 가격이었지만 2번 구간이 되면 과거의 그 가격은 가치보다 싼 가격이 되어 있습니다. 가치가 성장할 것을 전제하면 분석에서 조금 실수를 하고 조금 비싼 가격에 사더라도 나중에는 그 실수가 메꿔집니다. 이거는 필리피셔가 이야기하는 이야기거든요. 성장주의대가 필리피셔의 책을 보면 이 이야기가 나와서 성장하는 주식은 아무 때나 사도 상관없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또한 가격이 가치에 수렴하지 않아 시간이 내 편이 아니게 되는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림 6-11을 볼까요? 가치가 성장할 경우 주가 상승의 트리거 A 지점에서 주식을 샀고 가격이 오르지 않아 장기간 물려있었다 하더라도 G 지점이 되면 가치와 가격의 괴리가 더 커져 있습니다. 즉 A에서 G까지 물려있어도 괴리가 커진 거죠. 그럴수록 상승 압력은 커지고 어떤 랜덤한 이슈가 발생해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기업은 1년에 4번 실적을 공시하니까 랜덤한 이슈에 기대하지 않더라도 뛰어난 실적 자체가 트리거가 되어 가격과 가치의 갭이 메워지는 쪽으로 가격이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분기가 아니면 뭐 다음 분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오히려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매수했을 때보다 지금의 기대 수익률이 더욱 높으니까요. 가치가 변했기 때문에 이때의 추가 매수는 합리적입니다. 가치가 변하지 않았는데 추가 매수를 하는 건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데 포지션을 늘리는 행위라서 논리적으로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가격은 가치에 수렴하지 않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의 가치 기반 사고를 사용하여 일반인이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치의 성장에 기대어 장기간 보유하는 것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성장주를 고르는 데 집중해야 하며 그것만이 논리적인 것 같다. 벤저민 그레이엄 아 이게 정말 투자에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좋고 장기 투자를 하기 전에 그 기업이 성장해서 수익이 증가해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가 이건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정답이고 기업의 적정 주가 대비 싼 가격에 사는 게 중요한데 그것에 기반이 되는 게 그 기업의 가치가 성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너무나 좋았고요. 이렇게 투자하면 돈을 잃을 수가 없죠. 장기적으로 보면 정말 성공할 수밖에 없는 투자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홍진채님이 지으신 거인의 업계 두 번째 리뷰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이번 시간의 내용이 저희 기존 사고 방식을 완전히 깨뜨리는 내용이었고요. 그래도 책을 많이 읽고 투자도 하면서 경험을 많이 쌓았다고 생각했는데요. 확실히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에 정답이란 없겠지만 대가들이 사고 방식을 쫓아가는 것이 주식 투자를 하는데 성공하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제가 읽은 바로 무조건 소장해서 반복해서 읽으셔야 될 책인 것 같습니다. 강력 추천이고요. 꼭 한번 소장을 안 하시더라도 어떻게든 구해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리뷰를 마치려고 하고요. 이제는 좀 다른 책을 리뷰하다가 또다시 이 책을 읽고 정말 소개시켜 드릴 만한 내용이 있으면 또다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꼭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너무 좋고 이번 시간 내용이 너무나 알아야 될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